대구의 일부 정수장에서 정수물질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검사 결과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낙동강 표면보다 5m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 세포수를 3%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취수구 주변 조류 차단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집 수도꼭지 필터에서 연두색 물질이 발견됐다는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가정을 방문하지 못했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가정에서 수돗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녹조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정에서 설치한 필터나 가정 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